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투비 이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큐브카페인데요. 큐브카페 오니까 이런 포스터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. 과연 저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인지 좀 궁금해서. 무슨 포스터일까요 여러분? 여러분은 무슨 포스터인지 아시나요? 아시나요? 알고 했네. 아 비투비? 아 비투비와 관련된 포스터일 것이다. 아니면은 아 룽디의 신곡일 것이다. 아 뭐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포스터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잠시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당장 큐브카페로 오시면요. 이 포스터의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지니까요. 네. 와서 확인해 보시죠. 여러분. 그럼 저 이룬이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안녕. 안녕.